네. 받았어요. 감사합니다. 그거를 꺼내보려고 극강을 열었더니 애가 갑자기 뒤로 잘 세웠어요. 너무 고마워요. 아직 답글을 못 올렸는데요. 어린이한테 못 올렸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해요. 책 꼭 잘 읽으세요. 너무 필요한 것만 너무 주시니까 책 많이 읽으신다. 네. 책 많이 읽어요. 진짜 내가 코라를 다음에 하시면 되죠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